직접적인 광고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요? 네. 어린 신문. 소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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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요. 소년이요. 소년이요 아닙니다. 소년이요. 소년이요 아닙니다. 은혁. 네 글자에요? 네. 네 글자입니다. 소년일보. 소년일보. 죄송. 소년이 맞아요 근데? 아닙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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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씨? 조선일보. 조선일보. 은혁. 잠시만요. 조선일보요? 조선일보 아니지. 은혁. 네? 썬데이서울. 썬데이서울. 아 뭐야. 2등. 많이 보셨나요 썬데이서울? 아니 아니 얘기하면 안돼요. 2등. 홀리데이 인서울. 자 여러분 네 글자구요. 네 글자. 뒤에 무슨 무슨 신문으로 끝납니다. 신문. 아 려욱. 한국신문. 한국신문. 예성. 아 이특. 예성. 잠시만요. 한국신문. 예성. 예성. 독립신문. 독립신문. 예성. 예성씨는요? 조선신문. 조선신문. 왜. 저기 이특씨. 네. 검색하시면 안되죠. 검색 안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안했어요. 솔직히 안했어요. 솔직히 안했어요. 검색 안했어요. 봐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아니 그냥 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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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세이까지 하시는 분이 이거에요. 완전 폴로 방송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우운거리. 2번 문제 패스하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난이도 별 10개 걸고. 난이도 별 10개. 10점짜리 문제. 막판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을 걸고 하는 마지막 문제. 10점 문제. 저기 성민씨. 예. 나와계셨네요. 아. 아. 예. 규현씨. 아. 맞췄어요? 그것도. 여기 6점. 그러네요. 동혜씨. 이택씨. 성민씨만 아무 문제 못 맞췄습니다. 아. 자 여러분께 투표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넌센스로 갈까요? 넌센스로 가요. 넌센스. 넌센스. 넌센스로 가자. 넌센스로 가야지. 넌센스. 나 없단 말이야. 넌센스로 가요. 아니면 난센스도 괜찮고. 그들은 센스였다. 넌센스로 가겠습니다. 식스센스는 안되나요? 아니야. 난센스로 갈거에요. 안 됩니다. 노센스. 노센스 어때요? 완전히 누구 좋아하는데.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7위 1위권님. 소고기가 없는 나라를 다섯 글자로 하면. 어? 어렵네요. 동혜. 동희씨. 소고기 없다. 소고기 없다. 소고기 없다. 아닙니다. 아니구요. 어. 희연. 네. 소고기 북극. 정답입니다. 정답. 너무. 긴장감이 너무 없어. 긴장감 없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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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규현씨가 13점으로. 오늘의 우승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나이스. 20점 몰고 20점. 100점 몰고 하자. 마지막 문제까지 갔으니까. 네. 결승 문제 가겠습니다. 100점짜리. 100점 너무 많구요. 20점. 99점 가겠습니다. 아 진짜 뭐야. 긴장감이 없었어. 소고기 묵고가. 다들 몰랐잖아. 소고기 묵고 너무 싱겁고.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특씨 알아요. 아 그래요? 이거 이특씨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네? 쉽구만. 에이 안해요. 나 이런거 해줘요. 나 아는것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1705님. 네. 거꾸로 뒤집해도 멀쩡한 나라는? 에? 참고로. 뭐야?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정답. 스위스. 통기레스. 스위스요. 스위스요? 스위스. 하신겁니까? 스위스. 자. 이거 감동없네. 다른걸로. 다른걸로. 아. 아. 두 번이나 마셨어요. 잠시만요. 방송을 생각해서 재미없어.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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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웃겼어요? 스위스. 나도 생각했는데. 지금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 안했어요. 로꼬꼬 할걸 그랬다. 스위스. 스위스. 당연히 스위스. 좋아요. 4439번님. 이번에 맞추는 분께는 여러 뜨거운 박수. 앉아요. 이번에 맞추신 분에게는 저희가 땡땡전조에서 드리는 40인치 칼라 줄자. 아. 좋겠다.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99줄거야. 떨려. 4439번님. 세상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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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전화기는? 은혁. 은혁씨. 틴카벨. 틴카벨. 한입입니다. 뭐지? 전화기. 세상.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공포 그 자체예요. 공포 그. 이특.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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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안되죠. 무서운 전화기. 무서운 전화기. 전화기요? 전화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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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